3월 특금법 기사보고 우리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특금법에 대한 너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어느 나라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특금법이요. 특금법이 뜻이 특정금융정보법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시작하는 거죠. 한국에서의 특금법이 시작되는 거가 조금은 그래요. 우리가 볼 필요 있는데 이게 악재라고까지 해석하기는 되게 무리가 있는 게 한국 시장이 지금 예전만큼 이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장이 아니잖아요. 전체 코인 시장이 마켓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과연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전세계라서 한국의 특금법이 전세계에 시작되는 거 똑같이 시작돼서 전세계 코인 시장에 영향이 미친다? 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 이것 때문에 한국도 그 기조를 따라야 되니까 이게 지금 특금법이 여러분 누구 규제되어 있어요? 규제대상에 누구예요? 특금법이. 사상 앞에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3월에 코인 프로젝트가 무너진다는 그거가 아니라요. 잡거래소가 없어질 거란 얘기는 많죠. 왜냐하면 특금법 때문에 지금 계좌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부 거래소들은 FAT는 안 그래요. FAT 비싸움은 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거 거래소에 해당하는 거 문제예요. 지금 이게 코인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요. 가상자산 사업자예요.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문에 의해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의 지난해 6월 내놓은 공고 내용 이해하기 위한 조치란 아니죠? FATF 나와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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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FATF 그래서 나왔다고 FATF예요. 2019년 6월에 그때 나왔었죠. 우리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 특금법이라는 거 해가지고 그때 3월에 한다고 지금 했던 거고 국제에서의 하는 것들이 한국특금법이 된 거예요. 얘는 언제? 2019년 6월. 특금법 언제? 이거는 2021년 3월 시행이죠? 이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다가 이렇게 넘은 거예요. 이 특금법에 대한 적용사항의 대상은 누구냐고요. 가장 메인이 현재 메인 타겟은 가상자산 사업자입니다. 업비트. 업비트에서 돈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뭐로 해야 됩니까? K-뱅크 계좌를 터야 되겠죠? K-뱅크 계좌에다 여러분의 원화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원화 집어넣고 K-뱅크에서 이쪽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K-뱅크라는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어떤 거래소는 이게 있어요. 다른 거에서 어떤 쓰신 분이 있겠지만 거래소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돼요. 입금 계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넣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하고 코드번호를 따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계좌로 집어넣어서 얘네들이 이쪽에서 이쪽 계신 분들이 여기서 일일이 점검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거래소에 있는 사이버 머니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이 과정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벌칙 계좌라고 하거든요. 법인 계좌, 벌칙 계좌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됐었죠. 나머지 특정 거래소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아실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있다. 특금법 한데 메인 타겟은 코인 거래소다.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 중에서 거래소 들어가도 UI는 똑같거든요. 거래소 이름 뭐 로고 막 이렇게 적혀있고 되게 멋있게 막 이렇게 동물 하나 있고 이런 데 있고. 바이낸스를 벌집이라고 하면 코인 세계가 망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래 리스트 있고 거래 창 있고 이게 UI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거 돈 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래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세팅하는 비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컨설팅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 그냥 비트코인 좀 여러분 대신 있어야 비트코인 있어야 유동성을 좀 궁금할 수 있어요. 거래소에다가. 그래서 돈 좀만 있어가지고 하면 거래소 누구든지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소 딱 만들어가지고 돈 집어넣고 이제 나쁜 짓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거래소들이. 옛날에 거래소들이 어떤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 자기네들이 만든 코인들 임의로 발행을 해가지고 아무 가치가 없는 코인들 무슨 채굴이라는 이름 그냥 갖다 붙이고 스테이킹이라는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트렌디한 이름. 트렌디한 이름. 무슨 채굴을 돌려. 말이 안 되는. 단어를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그럴싸하게. 그래서 완전 도바판 만든 거래소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고 돈도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기사 찾아보면 진짜 많아요. 그렇게 해서 없어진 거래소 진짜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들 몰라서 그렇지 이거 한탕 해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욕심을 이용해 먹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오를 때 10배 넘게 올라 버리니까 여기 꼭지점이 올라타고 싶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이를 망했었어요. 그런 걸 잡겠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거죠. 이게 하나로 장사 안 끝나고 왜냐하면 그때는 규제할 수단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규제할 수단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판을 쳤던 거거든요. 왜 그러니까 논리가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경찰이 안 잡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이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파지티브 법을 갖다가 아주 그냥 그걸 악용을 한 거죠. 그래 놓고 이제 하나 해가지고 쭉 떨어지죠. 당연히 덤핑 치면 이게 가치가 있는 코인데 뭐가 또 떨어지죠. 실생활도 없는데 실생활 좀 하나씩 만들어지지. 어디랑 페이먼트 해가지고 파트너십 맺었다면 또 빵 올라가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기억하죠. 형들 이거 기억하는 형들 고인물 형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디 뭐 또 파트너 외쳤다면 또 좋다고 또 여기서 또 바닥에 사가지고 또 올라가고 자기네들끼리 또 우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우리가 막 난리 났었어 그때. 저도 여기 경험을 했었고 돈도 잃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살려요. 이게 차트가 빵 올라가다 이렇게 가다 또 빵 올라가다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가치가 없잖아. 그죠? 이제 이러면 어때요? 막 욕하죠? 그래서 거리에서 막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거리에서 막 찾아가고 야구빠따다 들고 막 찾아가고 옛날에 그랬을 때 골프채 들고 찾아가고 그랬었잖아. 형들 기억나잖아요. 그럼 뭐해 이제 또 머리를 쓴단 말이야. 한 번에서 끝나지 않아. 절대 한 번에서 끝나지 않아. 뭐 에이콘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자 여러분 이거를 이제 보완하는 코인 들여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에이 다시 코인이 열어놨습니다. 이거는 지난번하고 다른 점. 투자자들에게 뭐 더 이자 지급을 합니다. 보상을 더 많이 합니다. 이러죠. 또 그러면 처음엔 욕 오지라게 하다가 이거 욕 오지게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데 우리 형들 기억력이 5초 컷이야. 기억력들이 5초 컷이야. 또 여기 우르르 달려 들어가지고 선동도 먼저 당해야지 또 오른다고 이제 시작할 때 먼저 선동 당해야지 오른다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또 펌핑 펌핑하고 또 코인판 들어가지고 또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까지 갑니다. 이만큼 갑니다. 얼마까지 갑니다. 펌핑 치고 자기 또 팔고 빠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사람 들어가서 물리고 누가 사기꾼이야 도대체 누가 사기꾼이야. 사기치는 거래소나 거래소에서 뿌스리게 무거워가지고 사기치는 또 투자자나 투자한 데는 특히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한 데는 왜냐하면 그 개인들이 조금만 힘을 보태서 무리들이 힘을 보태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세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 겁니다. 좀 도움 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3월에 특금법 한다고 해서 2021년 다음 달 3월에 특금법 한다는 건 메인이 뭡니까?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면은 정말 허접한 거래소는 이제 접어야 되겠죠? 이런 허접한 거래소는 접어야 되겠죠? 이런 허접한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아무 근본 없는 코인 발행한 코인이 형들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처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머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분하기 전에 아마 지금 제가 요즘 그런 이런 코인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펌핑하고 지금 난리 날 거예요. 본절 오시면 빼시던가 익절이시면 빼시던가 손해 오셔도 잘 판단하고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뭐 괜찮았습니까? 도움 되셨습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거 되게 헷갈리실 텐데 가상자산 사업자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장치지 여러분들의 위해를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